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과 오찬 자리를 갖고 정부의 교회에 대한 코로나 지침 관련 입장을 전달했습니다. 오찬회는 교회협 이홍정 총무를 비롯해 교회협 회원 교단장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를 회귀를 하해 방역 대상화에서는 안 된다며 교회가 지역사회 방역 주체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코로나 통계 분석 결과 등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방역 지침 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